한동호는요. 검찰 특활비 자료 무단 폐기 안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위증으로 또 들어가요. 이건 진짜 심각한 위증이에요. 그냥 국회에 와가지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검찰 공문이 공개됐어요. 야 빨리 폐기해. 라고 지시한 공문이 나온 거야. 와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뭐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야. 또 그러겠죠. 자기는 몰랐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무능한 장관인 거죠. 그렇게 되면. 공문이 있잖아 근데. 그 공문을 내가 못 봤다 이거죠. 내가 못 봤으면. 못 볼 수가 없지. 장관한테 다 결제가 수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전결상이라도 장관이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결상이라도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결이니까. 전결이라는 거는 밑에서만 보고 난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갔으면 뭐예요? 무능한 장관인 거죠. 그건 무능하네. 너는 무능하네. 무능한 장관이야. 그건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렇잖아요. 법으로는 또 빠져나갈 거예요. 인사관리단 만들었는데 인사 다 빵꾸나고 있잖아요.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버티겠다는 거죠. 말장난 하면서 또 펜 딱 계속 형광펜 하나 딱 뚜껑 넣는데 무슨 뭐 언론들이 막 와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단연 꼭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공문이 나갔다고 하는 사실조차 모른데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해. 그걸 갖다가 위증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위증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같이 짚어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응원들도 그냥 못 봤을 리가 없다고 그냥 끝나고 갔다가 당하고 오는 거예요. 바보같이 맨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분명 한동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못 봤으면 너는 무능한 장관이다. 장관이 알고 있어야지. 그럼 업무 시간에 뭐 하냐. 그래서 한동은한테는 있죠. 신혜선 씨를 보내고 싶어요. 짝TV! 짝TV! 이러면서 아주 조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서 그 깐족거리며 갔다가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게. 저는 용인 의원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용인 의원. 진짜 한동은 장관한테 정말 용인 의원은 호족수다. 천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박또박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하고 싶을 말만 하지 말고 한동은이 어떻게 얘기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치고 갈지를 해야지 자기 할 말만 5분 동안 다 하고 지금 보니까 이탄희 의원이 진짜 한동은 잡는 킬러지. 이탄희도 잘하시죠. 팩트로 그냥 조져버리잖아요. 앞에서 이 말하고 밖에서 저 말하면 앞에서 했던 말 녹취 들려드릴까요?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개는 그렇게 다뤄야 돼. 그러면 동공이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눈이 풀리잖아요. 진짜. 사기꾼들은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뒤집어서 당해. 보여주면 돼. 그렇게 그냥 지가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그냥 그냥 이러면서 우리 제보자님 제발 좀 우리 방송에 출연 좀 해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이러다가 다 써먹었어. 그러면 야 제보자 제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나오는 이런 인간들 한동은과 똑같은 인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동은 공문까지 나왔다. 바로 고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걸어놔야 정권이 끝날 때 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빌공자라고 해가지고 하면 뭐해. 아니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작전을. 제대로 검사들 충원하고 수사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고 예산만 지원되면 공수처가 아주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김현장 출신의 공수처량부터 바꾸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젠버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다. 민들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무량판 공법으로 아파트를 올렸는데 순살 아파트로 올렸다. 이 정부가 바로 그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판만 해도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철근이... 아니에요. 안 불안해요. 그래요? 그럼 무량판 전혀... 이게 잘못된 거니까 언론도 그렇고 다 잘못된 거에요. 무량판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량판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만 그냥 철근을 빼먹은 거에요. 많이 빼먹어서 무너진 거에요. 무량판으로 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보수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아니죠. 순살을 만드니까 문제야. 철근을 빼먹잖아. 이 자식들이. 보수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보수도 집권할 필요성이 있을 시기에는 해야죠. 다만 국정 수행 능력이 없는 자들, 가짜 보수들, 이상한 구구들, 이상한 사람들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철근을 다 빼먹고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온갖 불법, 탈법 다 자행하면서 지금 이게 여러분 젠버리 하나에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자산들을 마구 동원하고 차출하고 징수, 징수, 징수 이렇게 하는 게 제 정신입니까? 아니 젠버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관리하기 위해 조폐공사 직원들이 왜 동원돼야 돼요? 한전 직원들이 왜 가야 됩니까? GS건설의 연수원이 왜 청소년들 야영하는데 육사 기숙사로 내놓으라고 했대. 줘야죠. 제일 만만한 게 군인이잖아요. 진짜 볼 때린 게 육사 기숙사를 내놓으라고 해서 중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중국은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진짜 볼 때린 건 중국에는 스카우트가 없어. 없죠. 안 와. 그래서 대만을 착각했던 거야.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멘도 안 왔는데 할라르 부패도 오시다고 아참 슬퍼요. 수단도 안 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또 야 이거? 참가자 부풀리기 위해서 돈 뜯어낸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도 하시더라고요.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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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통. 우리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냥 순산 아파트 내두면 안 되잖아요.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재건축이 필요하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의 혁신안을 제대로 관철시켜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그 전에 스스로 분열되고 같이 싸우게 만들어서 탄핵까지 한꺼번에 해서 총선할 때 대선도 합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총선할 때 대선도 같이 하자. 우리 그걸 목표로 삼아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봅시다. 총선과 대선 함께 하자! 합시다. 준비를 할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